안녕하세요. 배우라 경미로 교육사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그중에서 태양광, 우리 기사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된 자격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몇 가지 얘기 좀 하고 나름 저도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런 자격증이 있다 입니다. 우선은 자격증이 있다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자격증을 좀 한번 획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이렇게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렇게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밑에 다른 자격증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우리가 기사에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것들이 조금 고민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관련된 검정방법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검정이니까 당연히 객관식입니다. 좋습니다. 80문제 정도 푸실 거고요. 여기에서 2시간 동안 전체 4과목을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NCS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기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 운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를 하고 어떻게 실제 운전을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맞아요. 우리 출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예전 건 기억하지 말죠. 앞으로 것만, 앞으로 나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이라는 건 사실상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니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뭘 검토를 해야지 나는 현실적으로 뭘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로 기획 단계에서 물어볼 거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수립이 된다면 사실 설계가 직접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공사도 완료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 등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사실상 아주 용량이 크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전 자동으로 운전되는 게 원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전되고 운영이 되는지 나는 어떠한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객관식이라는 건 너무나도 좋잖아요. 모르면 찍을 수도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요. 우선은 출제 기준에 대한 문제를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뭐 그렇게 많은 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출제 기준이 새로 정립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존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출문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출제 기준이 그렇게 변경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은 설비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어떠한 제재가 있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태양과 발전 설비 자체는 부지 선정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물음 자체도 기획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지니어가 하는 개념보다 조금 다른 그러한 행정 절차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제일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 조금 걱정되는 건 있죠. 사실상 태양과 발전 설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력사용 시설물이라는 게 조금 문제네요. 전력사용 시설물이라는 건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출제 기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1과목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크게 용량을 계산하는데 환경 분석을 한다든지 부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업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경제성 분석이라고까지 보면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 내가 사려고 하는 그쪽 부지 내가 하려고 하는 태양과 발전 설비를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내가 태양과 발전 설비를 얼마만큼 할 수 있으며 이거 얼마만큼 존치시킬 수 있으며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라고 하는 사실 타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이런 겁니다. 관련 법령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상 부지가 선정되면 부지를 사시죠. 사실상 전답과수원 이런 거 사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니까 하시겠죠. 이걸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련 곡식도 있고 막 이런데 필기 때는 그러한 부분들 보다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과목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과목은요. 다 뭐예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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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그리고 감리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사실 감리라는 용어가 사실 조금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감리라는 용어는 어떤 거냐면 대리인을 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인. 우리가 발주자라고 하는 것도 발주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용어가 낯설기는 한데 결국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는 자격도 갖고 물론 가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누군가에게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감리라고 합니다. 결국은 발주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것들을 확인, 검토, 승인, 요청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시공 단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계는요. 그냥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만.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안 물어보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은 여기 감리 쪽에 조금 무게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요. 시공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설계한 거를 여기서 할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도면으로 그리고 내가 기획하고 계획한 이 모든 도서라고 하는 부분을 그걸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시공이 되고 그럴 때 이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나가시는 단계고 현장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나서 검사를 받기까지의 과정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좀 앞에 시설물 하나의 시설물이라는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4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시려고 고민을 하시죠. 그러면 막 무슨 무슨 A사 B사 C사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차종이 결정이 나죠. 차종이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신단 말이죠. 그리고 차를 사시고 유지관리 하실 거 아니에요. 오일도 교환하고 기름도 넣어주시고 타이어도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센터에 맡기기도 하시고 이게 전생의 중기잖아요. 자동차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양광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평면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면 땅을 많이 살 수 있다면 용량 크게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안 된다면 한 450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00kW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작은 단위까지 처음 안 되시면 집에 베란다까지 아니면 옥상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사실상 어쨌든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되고 내가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듈을 제작할 건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A4, B4, C4 또 인버터도 마찬가지고 A4, B4, C4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자 구생을 마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거고 설계가 될 때 과학에 해당되는 법적인 조차들을 쭉 진행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발전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발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수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발전소잖아요. 그러면 약간 공공의 공익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런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 어떻게 설계할 거야? 어떻게 기획할 거야? 어떻게 시공할 거야? 어떻게 운전할 거야? 이런 얘기니까 결국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지속됩니다. 그게 태양광 발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조금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만 좀 잘 정립해 두시면 아마 마지막 감옥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우리 배우락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지도해 나가려고 제가 노력했고 또 다른 기우사님도 같이 노력을 하실 겁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어쨌든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기획, 설계, 시공, 운영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획, 설계에서는 조금 커트라인 정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0점 정도. 그 다음 시공, 운영은요. 생각보다 조금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만 해주시면 충분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격하시는데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가끔 이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이게 뭐 앞으로 출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제가 처음 태양광 발전 설계를 설계했을 때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효율하고 자재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여전히 똑같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쓰시던 PC하고 지금 쓰시는 PC하고 모양이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었긴 했겠죠. 더 얇아지고 좀 더 커지고 하시긴 하셨지만 결건축은 모니터 있고요. 키보드 있고요. 마우스 있고요. 이게 뭐 이렇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동차 바뀌나요? 요즘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썼지만 지금은 전기를 쓴다라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바퀴 4개 달려있고요. 핸들 달려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출문제는요.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한 모든 이렇게 목차 정리가 잘 돼있던 뭐 이런 거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돼있는 거를 딱 나 이거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 기출문제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버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2020년, 22년, 24년 이렇게 출제기준이 바뀌다 보니 이 중간에 이런 게 붙었어요. 문제 보지 마시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색깔을 칠해냈거든요. 한국정기설비규정. 이게 2021년부터 전력사용시설물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서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회차에 한두 개씩 조금씩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라기 또 누굽니까? 또 그렇죠. 여러분들이랑 가장 빠르게 한국정기설비규정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 다 전부 다 한국정기설비규정에 맞게 전부 다 규정 변경했고 내용도 전부 다 변경했습니다. 이거 정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그중에서 태양광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령 또는 규칙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기사업법 정기사업법의 시행령 공사법 공사법의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신재생에너지 이런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 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이게 책이 출간되고 나면요. 이걸 못 따라가요. 보이시죠. 자 2021년 1월 바뀌었고요. 2021년 4월 20일 날 개정되었고요. 4월 21일 날 일부 개정이고요. 6월 15일이네요. 6월 15일 막 이렇게 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거 새롭게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련 법규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새로 다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배우락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상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거면요. 이 순을 버릴 수는 없어요. 기본 이론과 여러분들 교재하고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쩔 수 없이 이쪽 부분에 비중이 많다라는 건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한 과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 꼭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수학을 이해하면 될까? 이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요? 수학을 잘하시는 친구들은요. 어떤 거냐면 이해도 잘 하실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착착착 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이 암기한 공식들이 적시, 적대에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 분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 전기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기 설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특히 태양광 발전 설계는요. 기존의 전력사용 시설물 중에서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마 제가 전기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강의 처음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입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들은 잘 챙겨서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태양광 발전 설비는 그래도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술사님들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하고 유지관리도 하시고 이러한 기술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강의를 해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돼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규칙들의 일부분이 바뀌었다. 이러면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암기한 건 1.2인데 규정 바뀌었는데 1.0으로 바뀌었는데 이러면 사실상 한 문제 두 문제 연이어서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배우락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꼭 받아보시고 같이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교재 이외의 자료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료 추가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학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배우락이랑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좀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필기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